마세라티 잔존 가치 55% 보장, 봄맞이 프로모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이탈리아 브랜드 마세라티의 공식 수입사 FNK는 신규 구매 고객에게 특별 금융 혜택과 신차 교환 혜택을 제공하는 2013년 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중 마세라티의 시그니처 모델인 과트로 포르텔을 구입할 경우 금융 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 후 1년 이후부터 마세라티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다. 또 프로모션 기간 중 과트로 포르텔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잔가, 보장 혜택이 제공되며 24개월 이후 차량 가격의 55%에 이르는 잔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세라티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 금리 지원 혜택도 마련했다. 마세라티의 럭셔리 스포츠 쿠페, 그란트리 스모 모델을 구입할 경우 100%의 특별 금리로 최대 36개월까지 할부 혜택 및 금융 리스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의 럭셔리 스포츠 쿠페